내가 빌려줄까? 있어? 이따가 동아리방에서 빌려줄게. 천천히 봐. 야, 어디 가? 이따가 봐. 장미야. 이거 정우 책인데 내가 보면 안 될까? 내가 한국어의 서툰데 이 번역본이 좀 편한 거 같아서. 대신 도서관에서 빌린 책 너 줄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 한번 돌아보니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아하.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시절. 한 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아하.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시절. 한 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아하. 장미. 집이 제주도라 좋겠다. 막상 살면 좋지도 않네. 나중에 한번 놀러와. 그러니까. 오면 내가 좋은데 많이 안내해줄게. 5. 5. 7. 장미 너도 같이 놀러와. 어. 5. 5. 7. 5. 5. 5. 서영이 너. 애인 있어? 아니. 너는? 나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 왜 니가 벌쯤 하셔. 어. 그러게. 벌쯤 하실게. 내가. 해. 아하. 으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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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너는? 뭐가?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어. 있어. 장미, 니 철회야? 야, 개구리. 노래도 못하는 게 아우성엔 왜 들어온 거야? 어디 가? 노래도 못하는 게 속도 좁아 터져서. 잘했다, 아이. 50분여. 50분여. 천구단.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왜? 내 손이 이상해? 요즘 남자들은 새끼손가락에 반지 끼는 곳 유행이야? 그런가? 가자! 장미야 안녕! 장미야 같이 가자 넌 다른 방향이잖아 너 데려다주려고 버스 왔다 궁금한 거 없어? 진실 게임 때 질문 안 했잖아 내가? 명지한테만 물었잖아 너도 서영이한테만 물었잖아 난 물어볼 거 있는데 뭔데? 나랑 가요제 나가지 않을래? 곡도 다 썼어 왜 나야? 왜 나야? 그야 네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으깨는 걸까? 나이 너를 다 해냈어 내가 너는 다 가야겠다고? 내가 누가 가야해? 내가 나한테 왜 이래? 그 나의 거짓으로 시작하니까 나에게 나의 거짓 praise 괜찮은데? 정말? 응. 좋아. 그렇게까진 아닌데. 진짜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긴 해. 10년쯤 뒤엔 우린 어떻게 변했을까? 어떨 것 같아? 글쎄.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너는? 난 그때쯤이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와 있을 거야.